20분이 더 웃음방송 많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남순아! 남순아! 안녕하세요!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! 반숙 4개는? 반숙? 아! 계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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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어? 나 계란후라이 태어나서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너 반숙이랑 완숙의 차이는 알아? 기본인데? 자, 보여줄게요. 네. 기름 탄다, 기름 탄다! 파이어!!!! 아, 잠깐x3 야, 앗, 껍질 다 빼라고 했어? 껍질 빼야 돼? 껍질 다 빼, 빨리 빼버려. 야, 껍질 빼, 껍질 빼. 야, 이 와중에 아띠언니 난리나 아닌데? 이거 봐 봐. 아니, 반숙이니까 이제 빼면 되는 건가? 뒤집을 때 잘 뒤집어야지 이게 뭐야? 이게 반숙이니까 이제 빼면 되는 거예요? 됐어요, 빨리 꺼내, 꺼내. 이제, 이거 이거 뭐야? 어? 우리 스크랩 물이요? 어? 아쓰가! 완속됐다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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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섭 핑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! 적적한 간사지! 내가 봤을 때 너희 오늘 당직 조자가 키키키키키 갑질 옮겨 날까! 그랬어! 그새가 왜 지금 옮겨지 않아? 지금이 아니라 저거 짜잔! 야 2초 됐어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? 아아 이렇게 해서.. 다시.. 다시 오빠.. 시작! 빨리 왜 나오겠지? 됐어 됐어 됐어! 저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? 아니 밥이나 잘 준비하면 돼 당직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좀 했잖아요 무슨 컨텐츠를 하고 나왔는데 무슨 컨텐츠를 또 하려 그래 우리의 제주도 여행을 위해서 저희가 예쁘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! 제주도하면 떠올리는 색깔이 뭐죠? 제주도하면 떠올리는 색깔이 있겠죠? 회색깔 회색깔이 떠올린다고요? 그게 어떻게 떠올리시죠? 돌아와라 제주도하면 또 특산물이 있잖아요? 그러면 빵사장님이고요 아 이거 뭔데? 원 투 쓰리 짜잔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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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 또 가격별로 매장마다 가격이 달렸는데 하나를 비슷한 걸로 샀어요 이게 지금.. 이게 이번.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뭐야! 연습 뭐야! 개그맨으로 전형한 거야? 아니 요즘 왜 그러냐고 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왜.. 아니 왜.. 왜요? 순위 모르게 하네? 거의 분장쇼야 요즘 방 하나만 주세요 너무 잘 그렸어 회장님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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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감귤.. 그치? 그거만 하려고 뭘 무화해서 이거 입어라? 다 같이 입으려고 한 거예요 회장님 별로 안 입고 싶어 하신거지 아니야 이거 보면 또 달라 회장님 이게 바로 제주도 아이가 벌써 제주도 온 거 같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 너무 간격이다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제주도 가서 슈퍼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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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파리라 누라이 맥믹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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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의의 꽃 쌍덜록음만 들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야 그 정도긴 해 회장님 그런 거 안 하고 싶죠? 나 해봤을걸 어떤 거 안 하셨어요? 모르겠어요 비용이 안 나 정의의 전쟁으로 어깨 넓으니까 얼굴 진짜 차가지고 와 진짜 너무 어리는데 소녀들 옆으로 나 서공해놔 네 장군님 어깨가 정말 어깨가 보이고 먹자 달달한 거 먹어야 돼 어깨가 계시면 후자나 가져올게요 빨리 이게 뭐야? 이거 초코유랑 우유 얼룩 세상에 그냥 맛있는 거 다 쳐놓으면 되는 거지 그치? 근데 이게 옛날 느낌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따구로 만들어 입에 들어가면 회장님 피로가 싹 녹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 나랑 되게 야심장에 고민해서 왔는데 입에 넣으면 또 달라 앙 이거 이거 밑에 조심하세요 맛있죠? 어때요? 끝내주죠? 제 맛없어 먹어보라고 아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왜? 아니 빵가리를 좀 더 많이 넣던가 그러니까 식감이 약간 따로 들어야 아 이거 조합이 배경이 응? 먹을 걸로 장난쳐요 애들이 어리면 다요? 아 준비는 안 해도 되는데 이따구로 할 줄은 몰라서 진짜 실망이 없네 약간 이거 원래 뭐든 약간 대신에 진짜 해가지고 똥망치로 때리면서 대결하려고 했어 하려는 걸 안 했어? 왜 안 했어? 그럼 차라리 뭐라도 하지?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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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무리 엔젤키키키키 해도 이게 맛있데요 이거 적당히 해야지 이게 맛있데요 우리가 지금 빙수를 얼마나 먹어봤는데 다시 넘으면 다시 넘으면 걸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넘으면 맞는거에요 네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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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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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처럼 다시 도와주니까 입 발발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다른 제품이... 이제 리액션 타임 갈까요? 리액션 타임? 네 나도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킥스 드럼스 베이스 킥스 드럼스 베이스 드럼스 어떻게 하는 거야? 가슴을 튕기는 거예요 가슴 어떻게 하는데 해봐 가슴을 이렇게 다리를 좀 더 벌리셔야 돼요 밖으로 일단 빼고 밖으로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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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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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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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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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의